겨울에 우리 가족이 놀러 갔던 때입니다. 요즘엔 엄청 뜨겁지만 이 때에는 엄청 추웠어요. 리안아. 추워가지고 정신이 하도. 들어가면 따뜻할 거야 리안아. 어떡해. 리안아 괜찮아? 저기 토끼 많다. 토끼들이 있어. 토끼고 나발이고 추워 죽겠다는. 리안아 토끼. 토끼 많다 리안아. 디제이아이 액션4라는 액션캠으로 찍었어요. 토끼. 눈. 손 시려워. 저희는 수목원에 놀러 왔어요. 수목원은 도시 속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입니다. 추워서 힘들어하던 리안이가 실내에 들어오니까 활기차지네요. 아직은 사자와 호랑이를 구분하지 못해요. 호랑이. 어. 호랑이 있어. 호랑이 가볼까? 호랑이 가보자. 네. 호랑이 가보자. 호랑이를 좋아하는데 호랑이 인형이 너무 커서 무서운지 도망갑니다. 호랑이 가보자 저기. 진짜 잘 도망갑니다. 아 이거 뭐야. 수목원 환경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도망갑니다. 탈주하는 리안이를 잡아서 안쪽까지 들여놓았습니다. 그저 앞을 향해 달릴 뿐 풍경은 전혀 관심이 없네요. 도망갑니다. 오후 공간 아래. 오후 공간의 elles 좀 더 얻은지. 그냥 thought it was more light, I don't think so much.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아니야. 관심이 없어. 동물에 관심 있지. 애가 식물 따위에 관심이 있었어. 저거 보고싶대 리안아 여기! 여기 사봐 하이 부지야? 리안아 재밌어? 재밌냐고 이쁘지? 뭐야? 뭘 갖고싶어? 리안이 이거 갖고싶어? 이거랑 이거중에 뭐 갖고싶어? 둘 중에 골라야돼 리안이가 뭐 갖고싶어? 둘 다는 안돼 둘 중에 이거 갖고싶어? 그래 알겠다 리안아 좋겠다 리안아 이거 집에 가지고가서 뜯자 뜯으면 잃어버려 하나 만져 이거 사놓은 느낌이잖아 얘가 경찰차를 좋아해 맞아 리안아 이 중에 뭐가 좋아? 리안이가 방금 말한거 엄마 꺼내줄게 자 리안아 이거 그거 한번 뜯고 리안이 나머지는 집에서 뜯자 어 리안이거 집에서 다 뜯으면 되지 리안이 알아서 뜯어줄게 리안이 알겠어 알겠어 저거 기다려 기다리고 있는 기시가 기대하는거 봐 리안아 이거 갖고 놀고싶었어? 얘는 식물보다 이게 더 좋아 리안이는 이게 제일 재밌을거야 뭐 갖고싶어? 뭐 꺼내줘 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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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토바이로 여기 여기 있죠 자 다 꺼내줄게 여기 여기 하 여기도 있다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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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지 저 뒤에 호랑이도 있는데 이게 더 재미있냐? 자, 다 꺼냈어. 다 꺼냈어. 없지? 아, 여기 있다. 확인하는 거 봐. 확인하는 거 봐. 확인하는 거 봐. 확인하는 거 봐, 이거 봐. 헬리콥터네. 헬리콥터. 구 mà. 그중에서 제일 쪼만한 거. 좋아? 그렇게 좋아? 수목원 놀러와서 장난감 산매경입니다. 호랑이 한테 가보지 않을래 니아나? 호랑이 한테 가보자 호랑이 한테 가보자 왜? 무섭대 호랑이 저기 옆에 있잖아 가보자 제가 사진 찍어보자 니아나 이리 와봐 갔다와보자 니아 가기 싫대 무섭대 안돼 꺼지마 꺼지마 호랑이 보고 올까? 아니 무서워?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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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지켜줄게 아빠가 때려줄게 아빠하고 호랑이 때려줄게 호랑이 왜 때려 갑자기? 호랑이 무섭대잖아 지켜줄게 응 지켜줄게 저기 다들 앉아서 찍잖아 재밌어 보이지 않아? 리아나? 호랑이가 되게 착하다 얌전히 있어 가볼까? 호랑이 보러 갈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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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래 덤내려온다 리아나 아빠 저기 앉아볼게 이럴 땐 직접 먼저 하고 있으면 리안이가 알아서 다가옵니다 리안이가 있는 쪽에는 전혀 신경 안 쓰는 것처럼 혼자 놀고 있었어요 호랑이를 끌어안아도 전혀 무해하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한마디 툭 던져봤어요 리안아 호랑이 이렇게 아빠가 안고 있어 이렇게 아빠가 안고 있어 그렇지? 스탑스담 같이 응 호랑이가 가만히 있잖아 응? 스탑스담 여기요 빰빰빰 빰빰 호랑이랑 같이 앉자 여기 앉아 리안아 여기 봐봐 호랑이랑 우리 같이 있네 호랑이 범 내려온다 얌전하네 그치?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안녕 안녕 인사할까? 카메라한테 인사해봐 안녕 안녕 하하하하 하이 야 리안아 여기 뭐야 이거? 여기 뭐야? 여기 뭐야? 왜 던지는 건데? 안녕 안녕 해봐 안녕 안녕 호랑이와 함께 사진찍기 성공한 후에 전시되어 있는 그림들도 관람하고 포토존에서 사진도 찍으면서 구경도 더 했습니다 이제는 텐션이 떨어져서 그런지 걷지 않고 안겨서 다녔어요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너? 어? 리안이 이렇게 바로 잡는다고? 갑자기 잠든다고? 레드 썬 하고서는 잠들어 손에 장난감 든 채로 잠들었어 스무건 안녕 안녕 안녕